위치키 하치키 인치키 드 뭐야 진짜 커졌어 2, 3, 2, 3 한 번만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좋겠고요 1, 2, 3 마지막 촬영을 남겨두고 계신데 소감이 어떠세요? 진지하게 임해주세요, 제발. 근데 마지막, 어 형 불렀어요? 저게 짜증이 났어. 형, 그 수밥도 치쳤어. 아, 수밥 했어요. 형 웃지마. 벌어줘. 저 메이예요? 저 메인데요? 저 메이예요. 저 메이예요. 그때 저희 우리 메이로분들이 랍스타 먹어봐. 그 뷔페 해주신 거 때문에. 저 메이입니다. 덕분에. 뷔페 해주신 거 덕분에. 메이됐다고 카톡이 왔었어요. 나는 오버워치도 메이밖에 안 해. 그러면 혹시 그 카톡 보여줄 수 있나요? 그 카톡 보여줄 수 있나요? 메이됐다고 하는 그 카톡? 아, 그렇게까지 파워 들어야겠어요? 저 메이예요 여러분 사랑해요. 함께 새 작품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왜 메이야 그러면. 우리 메이로분들이 왜 메이야? 형이 데뷔를 5월에 했잖아. 그리고. 그래서 메이. 그리고. 어? 지훈이 생일 몰라? 와. 됐다. 여기까지. 새 작품을 했는데 모른다는 건. 새 작품을 연속으로 했는데 생일을 모른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야. 지훈이 인스타 아이디만 잘 기억해도 나는 알 수 있다고. 이거 왜 몰라. 우와. 저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보이네. 진짜 오래 살게 해달라고. 어? 꼬맹이라 안 되는데. 귀여운 걸로 하나 해주면 안 돼요. 이거 꼬맹이에요. 지인 딸이라서. 아 진짜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응. 다행히. 와. 이 느낌으로. 아. 네. 포즈를 하지 말고. 그냥. 흰색을 붙어서. 이제 뽑으러 가세요. 아. 그냥. 그냥 가시면은 제가. 갈게요. 바로. 이렇게. 힘을 해주고. 준비해볼게요. 아. 볼. 아. 롤. 액션. 시작! 네, 액션이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들어야죠. 여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혼자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여기 매력 있었어. 여기 몸통이 없는 매력을 뽐내면 됩니다. 진짜 자야지. 같이 가자면 해. 촬영 끝나고 자기 소포라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진짜. 너 진짜 너는. 왜 그러려고 하는 거야?